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하락했다 올랐다가 참 종을 잡을 수 없는 모습들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상승세와 중국의 부진 사이에서 계속 줄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뚜렷한 섹터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경기 민감주의 변화, 이쪽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어게인 2007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때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도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 흐름들 생각해보시면서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와 함께 오늘은 이번 주 또 확인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또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 한번 또 종합적으로 확인해보고요. 글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다 아는 얘기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현대차가 코너 전기차 등과 관련돼서 3개 차종의 배터리를 교체한다. 다 아는 얘기겠지만 최근 들어서 자동차주가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나 여러 가지 배터리 화재 이슈를 가지고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게 끝나게 되면 오히려 또 폭발적인 실적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즉 해결만 되게 되면 다시 판매량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는 죽지 않았다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 측에서 자동차주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오늘 또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 5종이 모집이 됩니다. 4월 16일까지로 돼 있고요. 한 2천억 규모인데 이 부분이 일단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뉴딜펀드도 같이 성장하는 걸 누리자라는 관점 쪽에서 정책을 기획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들이 한 21.5%는 후순위 우선 손실, 좀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손실에 대해서 한 21.5%는 보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 20% 가까이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원금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손실을 보존하는 부분들과 함께 인기를 끌지 여부들도 살짝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마 그만큼의 메리트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모르겠으면 관련 주식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3월 31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기아차의 EV6가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어느 정도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사전 계약과 함께 또 반응이 어떤지 그런 데 체크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전기차의 여러 가지 폭발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판매에 관련된 사전 예약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날은 한국타이언 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언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족들의 여러 분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금호석유 쪽에서도 보셨듯이 실적 흐름들이 어떤 단기 변수보다는 실적 흐름들에 대해서 무게를 둔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반응하는 측면들이 빠르죠. 마찬가지로 한국타이언 테크놀로지도 최근 들어서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용 쪽으로 계속 타이어가 잘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게 되면 다시 주가는 레벨업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관련된 뉴스들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미국에서는 3월 소비자 신뢰지수와 1월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소비자 신뢰지수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더 반전을 시도하는 만큼 이에 따른 변화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경기부양책의 어떤 직접적인 지급이 한번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점진적인 개선으로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은 수요일 날 3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국내 쪽이죠. 이쪽과 함께 산업활동 동향, 또 2월 무역지수 및 교육 조건 한국의 중요한 증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그 중에서 산업활동 동향도 눈여겨보실 텐데 이쪽도 이어지는 선행지수와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BSI 관련된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게 되면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왜 3천 선에서 안 빌리고 잘 버티느냐 일단 핵심적인 서륙도 여기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표시된 점선으로 표시된 게 BSI 지수고요. 그리고 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한국의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지금 과거에 한 2017년도, 18년도에 보여줬던 고점보다 훨씬 더 넘어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PMI 지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상황들로 봤었을 때는 한국의 제조업 지표 상당히 좋다라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호조를 보이는 모습도 거의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내 주식을 팔 이유보다 흔들렸을 때 매수하는 이유가 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상위조 목적으로 좀 더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경기민금 섹터는 지금 추세를 갖추면서 움직이고 있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키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스펙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쪽인데 이쪽도 코로나19의 피해를 받다가 회복하는 섹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이 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실적 관련된 쪽은 더할 나위 없이 조퇴하고 발표가 될 텐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PC용이나 여러 가지 모바일용은 괜찮은데 특히 서버용 쪽에 대한 변화를 확인한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아마 SK 아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요에 대한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키워드는 서버용 쪽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라는 부분들도 살짝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3월 ADP 취업자 변동 이번 주에 또 고용 지표가 발표되죠. 이쪽에 대한 선행 지표 쪽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날은 여기서 빠졌는데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 이쪽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확인을 하면서 발표를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가 빨간 펜 시간에서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내용들이 일단 여기서도 다 같이 이어지는 부분들로 확인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아마 저희가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해당되는 날에 저희 빨간 펜 시간에서 다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뜨거운 부분들이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아마 발표가 된다고 해서 좀 무거울지 몰라도 여전히 돈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정책들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레벨업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쪽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4월 1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오페크 플러스의 장관회의가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또 얘기가 감산을 계속 유지를 할 부분들인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아마 러시아나 다른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감산을 철회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무게가 두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동향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엔시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됩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생산 공정별 머신비전, 검사 장비 쪽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달 정도만 상장됐어도 부각을 많이 받을 텐데 지금 2차 전지 쪽에 약간 힘이 빠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진한 업황 쪽에서 들어왔었을 때 다음 국면을 생각한다 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는 CJ대한통은 이날부터 택배 단가를 인상을 하는데 150원 올랍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 쪽이 아니라 B2B 쪽에서 먼저 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게 확대가 될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여러 가지 다음 택배사들의 동향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중요한 3월 제조업 비제조 PMI가 중국에서 발표됩니다. 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중국이 일단 약간 힘이 빠집니다. 좀 정체, 하향 정체되고 있죠.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다 좀 힘이 빠지는 국면들입니다. 이 부분을 아무래도 중국이 여러 가지 부채관리나 어떤 긴축 쪽에 약간 무게가 좀 실려있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관점인데 만약에 50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또 이 부분은 용납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50대 부분의 정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날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날은 반장 거래합니다. 또 부활절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장 거래하는데 중요한 지표는 다 나오는데요. 미국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쪽은 오히려 제조업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개를 들고 지난 고점대를 계속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상대적으로 아쉬운 건 서비스업 쪽이죠. 하지만 서비스업도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경제 부양책과 함께 나오는 부분들과 생각한다라고 하면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번에는 반전 시도가 나오면서 다 미국은 괜찮다라는 쪽의 분위기가 실릴 것 같고요. 이랬을 때 금리가 또 중요하겠죠. 금리가 또 같이 반응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또 시장에서는 또 우려감도 있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경기는 살아난다라는 관점 쪽에 대한 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4월 2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동향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죠. 또 선금요일 부활절 때문에 금요일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그와 함께 또 고용 동향 보고서 또 뉴욕 비즈니스 여권 지수가 발표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또 고용 동향 보고서겠죠. 이쪽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풀타임 고용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일단 하향 정체가 돼서 빠르게 더 안정화되기는 아직은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늘어나야 되겠죠. 풀타임 고용이 확인이 되기 시작해야 그다음에 고용률이 의미 있는 질적인 부분들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고용 지표를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이번 주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 월말, 월초다 보니까 발표되는 중요한 지표들에 대한 변화들 확인해 보시면서 이 일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부분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